자취생활한 지 4년 혼자 갈비를 먹으러 가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 못 먹었습니다 저 김현우 역시 올해 혼자 산 지 7년 대게가 너무 먹고 싶었지만 혼자 갈 수 없어 눈물로 포기했습니다 형 혼자 밥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외롭잖아 외롭잖아 그럼 죽고 싶어 원조가 필드에 있죠 아니 진짜 외롭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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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혼자 밥 먹기 끝판왕인데요 맛있는 식구 낮 1시 기대해주세요